수원입니다. 박형순 골기표고요. 박유환, 김영찬, 윤준성, 조유민, 김종국, 이종원 선수를 비롯해서 금방 없어져버렸네요. 백성동, 치솜 선수가 출장 준비. 양동원 골기표가 계속 나오고요. 오늘 눈여겨보실 선수들은 지난 경기와 변화가 99.9% 없네요. 오늘 한 명의 팀의 정말 에이스죠. 구몬상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입니다. 시작됩니다. 윗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전통적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수원이고요. 안양은 흰색 상하임이 쏴줍니다. 조기성 쪽 헤더. 골기퍼 일단 천혜코 멀리 가질 못했습니다. 일단 김상훈 선수가 배달까지는 잘해줬네요. 짧은 패스틱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슛! 시소음의 오른발에 걸려봤습니다마는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자, 프리킥. 문앞쪽도 깨갑니다. 뒤쪽에서 해당! 조기성! 우와, 이걸로 치네요. 아, 공이 간만의 차이가 좀 빨랐습니다. 이야, 이건 조기성 선수가 약간 안일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골잡이는 달라요. 냄새는 맞잖아요. 자, 지금 이정균 선수의 킥이 너무 날카롭고요. 지금 놓쳤거든요. 자, 지금도 완전히 아하, 이거를 너무 안일했는데요. 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는데 간만의 차이였어요. 자, 지금 완전히 아하... 아, 반대쪽인데요. 뺏기는 곤란합니다. 뺏기는 곤란합니다. 때립니다! 벽에 맞습니다. 아, 이 위험지역에서 공을 뺏기는 바람에 큰일 날뻔했어요. 수비수로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보직변경이죠? 네. 하프타임 때 이 선수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우, 지금... 아, 네. 아, 지금... 아, 너무... 잘못 꺼냈어요. 더우니까요. 다행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이 잘못 꺼냈던 신용준 주심의 표정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 지금 체중이 실려서... 네, 오른발 끝에 걸리죠. 그렇죠. 저렇게 대시해 올 때는 참 무서워요. 무섭죠. 재빨리 몸을 솟구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체중이 완전히 실리는 부상은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땐 지옥지요. 그렇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깜놀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닌데. 덥긴 더웠던가 14분이 지나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아, 또 안양 선수 하나가 누워있는데. 네, 경고가 나옵니다. 아니에르 선수. 네. 자, 퇴장이에요. 이러면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경고 누적 퇴장인데. 하는 상황에서. 어떤 장면인가 한번 눈이 모습으로 보지요. 떴고요, 팔꿈치. 이때까지. 힐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아니에르 선수가 벤치에 앉으면 안 되거든요.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치솜에다. 떴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동시에 타임아웃. 전반전은 0대0으로 늘 그랬던 두 게임처럼 0대0으로 끝났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는 정면 승리를 내야 됩니다. 일단 접고 왼간에 걸리나 다시 한 번 접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때립니다. 떴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직접 해결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제는 더 할 날이 없죠. 됐어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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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인데요. 알렉스 때립니다. 어휴! 오 Carnival?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알렉스에. 마치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선 그 자세히 보는데. 그러다보니깐 스미스가 여기서, 지금 반대쪽으로 잘찼는데. 살짝 빗나갔네요. 살짝 빗나갔네요. 알렉스 선수가 이런 상황을 정말 잘 가져가면서 잘 득점할 수 있는 선수인데, 잘 봤어요, 찬스죠? 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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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립니다. 불절되면서 나갔습니다. 코너킥, 치솜입니다. 개인 이해하죠, 개인 이해하죠. 5대1입니다, 5대1, 5대1. 빨라요, 빨라요, 치솜이에요. 5대1로, 치솜입니다. 기록한 그 즈음에. 됐어요. 좋아요. 아, OK. 일곱으로 맞고 나갔나요? 예, 손으로 키되었습니다. 예, 일방적인 섬이 있다. 안성빈 쪽, 안성빈 올라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종이소기징, 떴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머리 위쪽에 맞으면서 떴습니다. 아, 저기서, 아이고. 또 부상이에요. 안성빈 선수가 완벽했는데, 여기서 헤드하고, 발에 조금 차 있네요. 약간 이제, 그, 후리하게 놔두질 않았고요. 그렇죠. 알렉스 선수도 같이 볼에 집중력을 보여줬는데 다행히 머리도 다일렉트로 땅에 안나오면 과감하게 스틱 하는 것도 괜찮아요 김홍민이 들어간다! 김홍민이에요! 김홍민! 또 한 방을 해냅니다 확실히 해결사입니다 시즌 3 시즌 2호 콜이 되나요? 완벽한 해결사 김홍민입니다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이 주거리 스틱이 이 한 방에 수원FC를 무너뜨립니다 단단하게 걸어져렸던 수원FC의 빗장 수비를 이 한 방으로 깨뜨립니다 이거거든요 김홍민 선수 대단하네요 상대가 다 밀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을 때려줬어야 되거든요 코스도 워낙 좋았고 김홍민 선수 김영철 감독의 운명순이 통합니다 바로 지난 경기였죠 9천전에서는 2대1로 패색이 짙었을 때 공방 40진분에 극적인 슈팅 지금 중거리뿐이에요 지금 중거리뿐이에요 나와줬으면 늦었죠 우와! 제대로 얹혔죠 바운드가 되면서 가장 깊숙한 지점으로 인상적이죠 골키퍼 앞에서 잘랐어요 이거 뺏기면 위험한데요 또 찼어요 또 걸렸어요 김홍민입니다 오른쪽 조기선 한 번 졌고 두 번째 빼냅니다 각종은 없습니다 네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김기빈 선수 김동찬인데요 오른쪽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코너킥 만들던지 그렇죠 만들어내야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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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다시 한 번 빼냅니다 마지막 파상적인 공세 한 선수는 페널티엘이 안쪽에 넘어져 있습니다 공은 그대로 계속 플레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됐는데요 황급히 걷어냈습니다 반대쪽 코너킥 김기빈 선수를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투입하는 것도 괜찮을 뻔했는데요 자 여기서 아 이때 부딪혔군요 안대쪽입니다 네 김상원 선수하고 네 지금 바운드가 되면서 이 상황이었는데 어 발이 좀 높게 됐어요 네 자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나요 이게 축구입니다 네 그리고 경고입니다 김상원 선수가 경고 백성동 달려갑니다 백성동 달려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백성동 돌 1-1 동점입니다 백성동 이야 아작도 아니고요 스원FC도 지금 1대1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 명이 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적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시즌 5골 백성동 선수입니다 아 제가 축구 정말 모르겠네요 아 이게 축구군요 네 김지민 선수의 한 번의 그 찬스가 측면에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붙여줘야죠 붙여줘야 되는데요 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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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동 빗나갑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짐염이 동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아렉스 데오 아렉스 데오 아렉스 데오 아렉스 데오 아렉스 데오 자 때리질 못합니다 때리질 못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찬스 데오 아 이거 찬스 데오 아 아 힙슨 타이버웃 됐습니다. 때렸어야 되는데 못 때렸어요. 양 팀 선수들 정말 오늘 열심히 싸웠습니다. 다 그라운드에 픽픽 쓰러지는 선수가 많을 정도로.